또 사업설명회의 진행을 맡은 샤론 노즈마스터 송기현 인사드립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시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장님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대견한 나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가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애터미 사업도 열정적으로 잘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강의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실 거죠? 네 그럼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사님은 이양수 스타 마스터이십니다. 우산탑 센터장님이시고 그리고 글로벌 리더로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도 수많은 멤버십을 형성하고 계시고 곧 로얄 리더스에 입성하실 분이십니다. 또한 강의도 진짜 재미있게 잘 하시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양수 본부장님 나오실 때 우리의 같은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이양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짜 많이들 오셨네요. 이곳 또 우리 본당 탑센터 본당에서 직접 들으시고 또 멀리 해외까지 온라인으로 들어주시는 리더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사농공상 중에서 4만 빼고 농공상은 다 해본 것 같아요. 농사는 어렸을 적에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좀 해봤고 공업은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업은 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직장생활을 한 7년 하고 나서 개인사업을 한 23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직장생활 플러스 개인사업 직장생활 7년 플러스 23년 그렇게 해서 30년 동안 했었는데요. 정말 한번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 지나지 않고 제가 원하는 그런 삶은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정말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털을 잡고 사신 타지 제가 거기에서 낳았기 때문에 시골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제 기억은 뭐냐면 그냥 일하고 배고팠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진짜 한번 우리 부모님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왜 가난한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열심히 일하고 잘만 성실하게 살면 부자가 될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공부를 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뜻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아버님 어머님은 성실하게 농사라도 짓고 사시면서 빚은 안 줬어요 빚은. 그런데 저는 빚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보다 더 못해. 더 잘 살려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알아봤는데 다 저에게 있었던 거죠. 문제는 저에게 있었는데 그 방법을 성공의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성공의 방법을 안 게 뭐냐면 애터미 와서 알았어요. 애터미 와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계속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아 성공이란 게 저런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애터미 사업을 정말 집중적으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일을 했더니 지금 한 7년 좀 지나고 8년 정도 다 돼가는데 리더스 클럽을 지나서 노열 리더스 클럽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왜 이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고 해야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실 텐데 여러분들 이왕에 내신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인 만큼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돈을 버는 방법이 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제가 했던 일은 그래요. E클라스하고 S클라스. 그러니까 꼭 벤츠 차 같죠. 벤츠는 아니고 이렇게 엠플로이어하고 셀프 엠플로이어. 이쪽에서 저는 열심히 일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일을 해야만 수입이 나오는 그런 일이에요. 즉 노동 수입이죠. 저의 노동을 제공해서 수입을 얻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원래부터 뭘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일만 해서 내가 저축 잘하고 하면 돈을 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돈을 벌려면 비즈니스 오너라든지 인베스터 B클래스나 I클래스 쪽으로 이동을 해야지만이 정말 내가 쓰고 남을 정도로 돈을 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직장생활은 내가 한 달 쓸 것밖에 안 주니까 다 쓰고 나면 저축할 돈이 있는데 무슨 수로 부자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직장생활을 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죠. 다른 사람들이 혹은 또 돈이 일을 해가지고 수입을 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할 바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B클래스나 I클래스는 그런데 이 비즈니스 오너도 한때는 또 자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잘 굴러가다가도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면 그걸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안전하지 못해. 진짜 안전한 데는 어디예요. 인베스터. 정말 내가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안정적으로 굴리게 되면 계속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을 가졌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금리 2%만 된다 그래도 월 2억이에요. 2억. 그렇죠? 연봉 2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애터미에서 노엘리더스 클럽만 들어가면 100억을 내가 은행에다 넣어놓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애터미를 하고서 이걸 알았어. 그전에는 그냥 무조건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애터미를 하고서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 B클래스하고 I클래스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누군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도 여러 가지 알아보시면 이 애터미가 얼마나 귀중하고 기가 막힌 일인 것인지 다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아무데나 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또 안 한 것만큼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달라요. 실제로 이게 이대로 사실대로만 된다.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돈이 열리는 돈나무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애터미는 이렇게 돈이 주렁주렁 열릴 수 있는 나문데 내가 거기를 올라가서 직접 돈을 딸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사다리인데 사다리를 놔야만이 되는 건데 그 유일한 사다리가 바로 애터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시고 수익 구조라든지 그러면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알아보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열리는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나무를 선택하는가. 그렇죠. 선택의 몫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를 내가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잘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터미는 어떤 회사인가. 창업자는 박한길 회장님이십니다. 박한길 회장님은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애터미를 경영하시는 CEO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한 2022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누가 이 회사를 이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향방이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또한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입증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한길 회장님이야말로 이것은 확실히 갖추고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를 창업하기 이전에 이분도 역시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해보셔서 많이 실패를 좀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애터미를 창업하실 때는 뭐냐.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정말 망하지 않는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이 회사를 차려놓고 이 회사가 잘못되면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입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운명까지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창업인형 중에서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생존이에요. 어느 기업을 한다고 했을 때 생존을 하려면 뭐예요. 매출이 가장 문제입니다. 매출이. 매출이 많아가지고 지출보다 많아야 돼요. 매출과 지출을 비교해야 그래야만이 생존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매출 부분에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고 그리고 또한 비싸요. 제품은 좋다고 했으면 비싸. 그렇기 때문에 그 매출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강제적인 조항을 두기 때문에 그 매출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애터미의 매출은 어때요. 일단은 먼저 생필품. 내가 무조건 써야만 생필품이고 거기다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을 유통을 하면서 뭘로 경쟁을 하냐면요. 품질하고 가격으로 경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유통회사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쟁에서 우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애터미에서 생활필수품을 쓰기 이전에 다른 데서도 썼던 거예요. 어차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썼던 것을 여기에서 정말 좋고 싸기만 하고 거기에다 우리 애들 이득만 준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미출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옮겨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매출이라는 거예요. 그 매출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생존은 문제없다. 그걸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가 지금 13년 되고 있지만 단 한 번 매출이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 매출은 문제가 없고 생존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스피드 문제는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너무너무 빨리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개 개인이 저 혼자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한다. 그 스피드에 따라갈 수 있을까요?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 정보가 없는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그걸 다 해결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균형. 공급자와 회사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이 동시에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끝없이 생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경영 목표는 고객이 성공시키는 거예요. 우리 고객이 성공한다는 말은 저는 애터미와서 처음 들었어요. 제가 다른 마트나 어디 갔는데 거기서 저를 성공시켰냐 이거예요. 저는 항상 보험으로만 남아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험 노름만 하다가 애터미를 와가지고 저도 성공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애터미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화. 어떤 나라든지 문화가 우위에 있어야만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도 초인류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문화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라든지 그중에서 또 이렇게 나눔의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 애터미를 초인류 기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터미는 절대 제품 절대 가격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렇게 싸게 팔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제품이 있죠. 그렇지만 이 가격에는 절대 못 산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쌀 수도 있어요. 가격이 이보다 더 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제품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격 절대 제품으로 이것을 승부를 하는데 그러면 뭐가 절대 가격 절대 제품이냐 이거예요. 그걸 증명을 해봐야 되는데 뭘로 증명을 할 거냐. 그렇죠.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원가 대비. 내가 팔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그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그 원가를 얼마나 좋게 썼는가. 그리고 그렇게 쓴 걸 가지고 가격은 최저로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건강기름식품 중에서도 가장 먼저 먹은 게 아마 오메가3일 거예요. 그럼 오메가3를 한번 비교를 해봐도 다른 회사 제품하고 순도면. 제일 중요한 게 오메가3 기름의 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원료로 추출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가격 대비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상대가 되지 않는다. 비교했을 때. 이런 걸 비교해봤을 때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로만 듣고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라고. 그런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보시면 정말 과연 제품이 좋고 가격이 싸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의 마트를 하나 분양을 받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단 한 번도 매출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작년 2021년에는 3억 불 수출 탑까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 중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에서 수출을 한다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런데 애터미가 이렇게 신화적인 시대를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봤더니 이렇게 해외 진출을 벌써 몇 개국으로 했냐 26개국 27개국까지 지금 나가 있죠. 우리 대한민국까지 합쳐서 그래서 올해는 몽골 또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까지 이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애터미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냐. 그런 것들이 아까도 절대 제품 절대 가격에서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회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쓰면서 제품이 좋고 싸다 보니까 입으로 알리는 거예요. 좋고 싸다. 그리고 그 말이 우리가 직접 건너가려면 해외를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내가 사람이 하려고 하면. 그런데 온라인이라든지 SNS는 그냥 가버려. 1초도 안 돼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온라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애터미는 온라인 유통입니다. 온라인 유통. 그래서 이 온라인 유통에 내가 몸을 실어야만이 이제는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애터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를 성공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비자를 계속해서 성공을 시키다 보니까 CCM 인증까지 받았어요.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를 위해서 경영활동을 한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보호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지난 3년간 앞으로 3년간 절대 소비자에게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기업이라고 확신이 갔을 때 입증이 됐을 때 이 CCM 인증 마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3년 전에 받았지만 또 이번에 또 재인증을 받았죠. 계속해서 3년마다 재인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비자 중심 마케팅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86.33%가 소비자들이에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는 사업하고 관계없어. 다른 데서 벌어다가 애터미에서 쓸 거야. 이런 분들이 86.3% 다른 회사들은 비교적 그래도 소비자가 있긴 있지만 애터미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도 고객 만족 100% 고객 만족 보증 제도가 여기에 있어요. 1000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밖에 분량이 없어. 반품이 없어. 이것도 분량에서 반품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 사가지고 그냥 이거는 내가 사려고 했었는데 잘못 사가지고 이렇게 반품된 것들. 그런 것들이 1000개 중에 한두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터미는 3개월 안에 다 쓰고 한 방울만 한 방울만 나와도 100% 다 교환해 환불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소비자를 위해서 마케팅하는 게 맞죠. 여기서 일반 유통회사들 있잖아요. 박스 개봉하게 되면 반품 불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내가 박스도 안 뜯고 어떻게 알고 이걸 제품을 봐야지 좋은지 나쁜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지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 이 소리잖아요. 아니 보고서 마음에 든지 안 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봐야만이. 그런데 애터미는 보고 직접 써보고 효과를 느껴보고 안 좋으면 그때 반품하시라 이거예요. 그래도 다 해 드린다 이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또 글로벌 탑 10에서 10 중에서 애터미가 당당히 10위에 진입을 했어요. 그럼 여기 10위에서 9위로 8위로 몇 위까지 올라갈지 상상이 가시죠. 우리는 여기 최종 목표가 1위가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서 탑 10에 들었다고 하는 거 그냥 정보 드리는 거지 우리는 여기 1등으로 가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이쪽에 우리는 전 세계 유통을 석권하겠다는 유통시장에서 1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애터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모두가 주인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그게 실현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정말 애착을 가지고 애터미 제품을 쓰고 알리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서 벌고 돈 다 해외로. 아까 보니까 탑 10 중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두 개밖에 없어요. 6번하고 10번 10등. 나머지는 다 해외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지사를 설립합니다. 그러면 지사를 설립해서 여기에서 매출이 일어난 것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마지는 다 해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다른 나라에다 지사를 설립해서 역수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역수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처음에는 다른 기업들이 정착을 시켰지만 우리는 창의성이 뛰어난 민족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더 좋게 만들어서 그 회사를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가 한국에서 여기서 1위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팔을 못 붙이고 싶어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만큼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또 다른 나라로 진출해서 거기에서 또 1등을 해내고 그러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2년 연속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대상까지 받았죠. 그러면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애터미 소비자들 사업자들만 잘해주고 우리는 뭐야 이거 대우가 안 좋아 그러면 직원들이 일을 또 잘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식당에서 있잖아요. 식당 주인분들이 머리가 좀 트이신 분들은 그 종업원들한테 잘해준답니다. 종업원을 잘 모시면 종업원이 이 식당 너무 좋다 해가지고 손님한테 잘해주는데 종업원은 필요 없어. 손님이 왕이야. 그래야 손님한테 잘해줘서 종업원 홀대잖아요. 그럼 종업원이 손님을 쫓아버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게 식당 잘 되겠죠. 그게 아니고 여기는 같이 우리 임직원들이 너무너무 일하기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우리 그러므로 우리는 또 서비스가 좋아지니까 우리는 또 일하기 편하고 그러니까 함께 다 잘 굴러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균형이 맞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년 연속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수상을 받았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을 거예요. 2년간만 하겠습니까? 상품을 직접 만져보지 않도록 이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가상으로 체험해서 볼 수 있는 쇼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백화점 1층에 자리 잡은 화장품 코너. 화장품을 사러 온 손님이 작은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고객님 선택해주세요. 마음에 드시는. 신기하죠. 이건 아니고 좀 밝은 거. 밝은 거. 이른바 AR 메이크업. 진강현실 장치인데 기초부터 입술 눈화장까지 제품을 직접 발라보지 않고도 자신의 얼굴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제 얼굴도 볼 수 있고요. 또 저한테 맞는 색상 그다음에 색감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새롭네요. 저는 처음 경험이었거든요. 아주 신선했습니다. 훨씬 좀 위생적이고 일단 지금은 다른 거 만지기도 좀 불안한데 이게 있으니까 화장품 사기에 훨씬 더 용이할 것 같아요. 미션 브랜드 매장입니다.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휴대전화 화면 속에 이 매장이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 매장은요. 입구 쪽에 이렇게 가방을 뒀습니다. 가상현실 매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똑같은 위치에 같은 가방이 있습니다. 여기 작은 원을 눌러보면 바로 살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매장을 둘러보고 자세히 보고 싶은 부분은 확대도 됩니다. 색감은 어떤지 소재는 뭔지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크기로 볼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진짜 온 것 같은 느낌도 드니까 그것도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전월 대비 고객 유입량이 130% 이상 늘었고요. 매장을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이 VR에서 보던 거와 많이 유사하다고 가전제품처럼 커다란 물건을 살 때도 유용합니다. 막상 집안에 들여놓으면 배치가 쉽지 않은데 실제로 이곳저곳 옮기지 않고도 미리 위치를 잡아볼 수 있는 겁니다. 카메라가 인식한 공간 속에서 세탁기 각도도 돌려보고 여기저기 놓아봅니다. 매장에 가지 않고도 귀걸이를 착용해보거나 립스틱을 발라볼 수도 있습니다. 앱에서 선글라스를 고르고 휴대전화 화면을 거울 삼아서 계속 바꿔 써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줄어들면서 가상... 네, 이렇게 이제는 직접 매장에서 직접 눈으로도 보면서 실제로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입어보는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립스틱을 또 화장품 매장 같은 데 가면 전에는 누가 바르던 거 샘플을 꽂아놨다가 또 내가 바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색이 딱 내가 마음에 드는 색을 딱 바르면 내가 직접 바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옷도 보고 이거 직접 입어보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누르기만 하면 내가 딱 입고 있는 모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스마트 트라이. 그래서 애터미도 똑같은 서비스를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제 그게 APC라고 해가지고 스마트폰 안에 저장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르기만 하게 되면 내가 실제 입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수십 번 백 번도 더 눌러봐도 돼. 자꾸 누르다 보면 지문이 좀 닳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마음에 드는 거 사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신발도 마찬가지로 천 켤레 만 켤레 다 신어보셔도 돼. 그래도 안 사도 돼. 다른 데 가서 한 세 켤레 정도 신어보고 안 사고 나면 좀 뒤가 가렵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게 없어. 아니 마음에 드는 거 없는데 뭐하러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주얼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껴봐도 돼. 거기 있는 거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다 껴봐도 되고 그런 서비스를 애터미에서 제공을 한다. 그런데 이것을 내 개인이 한번 해본다? 되겠습니까? 했다고 쳐도 팔려야 말이죠. 팔려야 말이지. 누구한테 어떻게 알릴 건데 마케팅이 구축이 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애터미는 수천만의 회원이 있기 때문에 마케팅이 이미 성공이 돼 있어요.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내가 손에 쥐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택배 때문에 또 참 택배도 말이죠. 제가 배달하는 사람도 아닌데 저를 안다고 해서 제품이 안 왔다고 저한테 또 전화가 와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신뢰도 신뢰가 좀 신뢰 부분에서 많이 또 무너질 수가 있어요. 택배 배달 시스템 때문에 그래서 애터미에도 직접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6개 도시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적으로도 확대가 되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배달 사고도 거의 없다고 하잖아요. 98%가 다 이길 배송이 되는데 배달 사고가 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애터미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지 않으면 이런 서비스가 있은 들 뭐 하겠냐 이거예요. 내 서비스로 만들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이를 해서 만들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애터미에서 지금 현재 애터미 몰에서 한 500여 가지 되고요. 아자몰이죠. 오픈마켓 거기서는 한 8만여 가지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애터미 몰에서 가장 잘 팔린 제품이 바로 해모임이에요. 해모임 그 다음에 화장품 부분에서는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그 다음에 더페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유산균 치약플러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들 잘 팔리고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선도하고 있다는 제품들이에요. 그중에 해모임은 면역 증강 기능성 식품입니다. 그 면역을 올리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해모임이에요. 해모임은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을 했고 이 해모임을 드시게 되면 엔케이셀이 활성화돼가지고 면역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한 사이토칸 생선이 개선이 되고 이 사이토칸하고 사이토칸하고 이 엔케이셀은 물과 고기 둘이 물 없으면 고기도 없고 물이 없으면 고기도 없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사이토칸은 가장 먼저 신호를 잡아주는 신호책의 단백질 물질이고 엔케이셀은 가서 신호를 받고 가서 안 좋은 세포들을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고 자연살상 세포라고 그러잖아요. 이 뇌에서 우리가 팔을 움직이거나 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뇌에서 전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엔케이셀이나 사이토카인은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알아서 바로 일을 수행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모임을 드시게 되면 조열 기능으로 인해서 엔케이셀이라든지 이런 사이토카인이 생성이 되게 돼 있어요. 일단은 피가 좋고 맑으면 면역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청궁 당귀 백작약 세 가지의 복합 조성물로 돼 있다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원자료 연구원의 기술력을 가진 제품들은 이런 건강기능성 식품이라든지 화장품에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우리 우수 중소기업 내 식품들이 이렇게 한 500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알만한 브랜드들 다 있잖아요. 우수 중소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애터미에 들어와서 지금 런칭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애터미 몰에서 보다 보니까 없는 게 너무 많아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없는 거 없으면 이쪽으로 이동해봐 아자몰로 이동을 시켜주면 돼요. 여기에는 없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쿠땡이라든 이런 데서 다 이용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제품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기존에 내가 쓰던 데는 PV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에게 혜택이 없었어. 그냥 소비자예요. 소비자. 그런데 여기에는 PV가 있어요. 내가 쓰는 거 외에 내 소비자가 쓰게 되면 그 PV를 내가 실제로 다 실시간으로 올려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몰의 주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몰을 하나 차려놓은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카테고리를 보니까 신선식품에서부터 모든 제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론칭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8만 가지지만 앞으로 수십만 가지의 제품들이 다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토서비스라고 기가 막힌 서비스가 하나 있잖아요. 이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양방향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건데요. 야놀자라는 숙박 어플이 있습니다. 거기는 호텔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 회사는 호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전국에 있는 호텔을 다 취급을 해요. 그래서 야놀자가 어디에 들어와 있냐 또 아자몰에 들어와 있어요. 아자몰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숙박을 계약을 하거나 제 회원이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매출의 PV가 소중의 PV가 저한테 실시간으로 올라오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백 명이 호텔을 계약해서 숙박을 체결했다. 그럼 수백 명이 쓴 매출 포인트가 저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피자 좋아하시잖아요. 치킨 피자 좋아하시잖아요. 피자 드실 때 여기에서 드시라고 이렇게 아자콘으로 돈을 나한테 줘봐 해가지고 내가 콘을 사서 드려도 되고 또 좋아하신 분들 계시면 내가 직접 아자콘으로 해서 선물을 해도 되고 그럼 거기서 사서 드시게 되면 나한테 PV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피자집을 차리거나 치킨집을 차리지 않아도 나는 치킨집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온라인 온라인도 되고 오프라인도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양자 양자 역학에 의해서 양자 마케팅이란 말이에요. 양자 역학은 뭐냐면 양자 역학이 아닌 거는 딱 한 가지만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동시에 두 가지를 실현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피자를 먹고 싶어요. 아자콘을 구입을 했어요. 해가지고 제 회원한테 제가 샀어요. 그러면 지금은 소비를 하지만 나한테 PV로 올라오니까 내가 생산자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수행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양자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양자 산업이 엄청나게 이제 아마 발달이 발전을 하게 돼 있고 이 시대를 양자 산업이 선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 세일즈 글로벌 소싱 그래서 애터미는 지금 해외지사가 스물 몇 개 나라가 나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나라에 있는 제품을 애터미에다 런칭을 시켜서 전 세계로 팔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애터미 것만 파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제품도 같이 팔아준다라는 얘기예요. 좋고 싼 제품은 여기에다 런칭을 시켜서 전 세계로 팔아준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유통들이 들어왔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우리나라 제품도 팔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가서는 안 판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애터미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도 팔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팔고 있고 일본으로 다 나가 있는 나라들은 다 팔려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고 싼 제품은 모두 애터미를 통할 수밖에 없다. 유통의 허브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애터미는 이런 업체들과 경쟁하지 않겠다. 품질과 가격면에서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을 이길 수 있는 회사는 애터미가 유일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PV가 없는 제품들은 다 없애버리겠다. 이제 이 PV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른 데서 살 수가 없어요. PV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데서 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씩 한 분씩 알아가는 순간 점점점점 PV가 있는 상품을 선호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V 없는 상품은 저절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모르고 샀는데 이제는 PV 없는 상품은 살 수가 없어. 정 없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건 사야 되지만 앞으로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 몸에는 애터미 사업자분들의 몸에는 PV가 흐른다. PV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유통에 협우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또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는 홍보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교육 시스템이야말로 절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품을 쓰고 누구에게 알리고 이런 비전을 바라보고 성공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교육 시스템이에요. 교육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전을 볼 수가 없어요. 끝없이 계속해서 이 교육 시스템에서 내가 참석함으로써 다른 분들을 또 여기에 앉혀놓고 그분들이 비전을 보고 스스로 비전이 보고해야만 되는 것이지 내가 직접 가르쳐가지고는 힘들다. 제도하기가 어렵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맨날 말로 하는 것보다 여기 데려다 놓고 실제로 눈으로 보게끔 하는 것이 바로 교육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크린 효과라는 거예요. 영화도 직접 가서 직접 가서 내가 집중해서 보고서 이 영화가 재밌네 안재밌네 이걸 판단하는 것이지 잘됐네 못됐네 판단하는 것이지 남의 말만 듣고도 이 영화가 재밌네 안재밌네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직접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애터미가 성공할 수 있다더라 제품 좋더라 한번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이 석세스 아카데미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센터 교육 같은 거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 그리고 또한 매주 토요일에는 엔저너들을 위해서 테그노 애터미까지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전문가 과정 아 진짜 애터미를 그냥 마구잡이로 하지 말고 진짜 전문가 과정을 밟아서 한번 해봐라 해서 비즈니스 스쿨도 만들어가지고 또 교육을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회사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모두 다 회사에서 만들어서 해주잖아요. 그럼으로써 나는 처음에 나 혼자 시작했지만 자꾸 하다 보니까 글로벌 이런 멤버가 형성이 되면서 임페리얼 마스터같이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저도 해외에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참 모르겠는데 어떻게 한 분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애터미를 하려고 보니까 그전에는 신경을 안 썼는데 애터미 하면서 보니까 아마 해외에 미국에 회원이 있다 그랬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언제 나오나 했는데 귀신같이 귀신같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애터미 애터미 알리다 보면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오로지 소비자를 위해서 성공시키는데 모든 노력과 과감 투자를 하는 회사가 바로 애터미예요.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성공시키는데 보셨냐 이거 없어요. 아무도 소비자는 성공할 수가 없다. 그냥 소비자일 뿐이에요. 소비자 어디선가 돈을 벌어서 나는 거기다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소비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어디선가 벌어왔든 애터미에서 벌든 그냥 여기다 쓰면 그것이 나의 생산으로 돌아와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비자를 성공시키는 유통회사는 애터미 뿐이다. 다른 데 성공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가보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왜 그게 될 수 있나 될 수 없는가 그거 잠깐만 생각해보면 될 일을 갖다가 그걸 갖다 믿고서 또 간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예측은 할 수 있어요. 미래는 누구나 다 미래는 다 예측하고 내가 미래 어떻게 되겠다라고 약속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서 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나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난 과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 바꿀 수 있는 거는 미래밖에 없다. 그 대신에 지금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소비자를 성공시키고 노력을 한다 한들 내가 할 생각이 없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미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제품과 이런 회사를 내가 활용을 해서 등이 없고 수입 구조를 보고서 내가 회원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잘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수입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수입 구조는 일단은 쉬어야 돼요.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도록 쉬어야 돼요. 그리고 공정해야 돼요.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균형이 맞아야 돼요. 장기적으로 균형이. 균형이 안 맞으면 수시로 바뀌게 돼 있어요. 이 마케팅이. 소비자를 위해서 좋게 바뀌면 그만큼 또 좋은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바뀌어. 소비자가 불리하도록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 것이 있는데 소비자를 위해서 또 바뀌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총 회사 매출의 총 35%를 가지고 분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분배를 하냐. 총 매출의 35%를 100이라고 했을 때 100으로 간주했을 때 거기에서 30%는 회사 운영비로 갑니다. 그리고 70%에 해당되는데 44%는 후원수당이에요. 우리가 그냥 알리고 쓰고 해서 들어오는 그 후원수당 그것을 후원수당에 홍보했다라는 대가로 그리고 실적이 좋아짐에 따라서 직급이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직급수당을 20%를 가지고 직급을 줘요. 그리고 이런 교육센터를 운영하신 분들에게 6%의 매출을 분배를 시켜주는 거예요. PV를 분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 135%를 가지고 나눠주는데 먼저 그럼 분배를 받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먼저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첫 번째 우리는 두 그룹으로 회원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걸 바이너리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두 그룹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회원을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편의상 스폰서라고 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알림을 받고 등록을 해요. 나가 등록을 해.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할 때 여러분들이 돈 10원이라도 내고 등록하셨나요? 그냥 등록하셨나요? 네. 그냥 다 등록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입비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수당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내가 써야 할 제품을 쓰다 보니까 여기에서 PV가 쌓였을 거예요. PV가 애터미 제품은 각각의 PV가 있기 때문에 그 PV가 쌓였어. 그래서 내가 30만 일단은 먼저 만 PV만 돼도 만 PV만 돼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만 PV만 되면 계속 쌓다 보면 30만 PV가 될 거예요. 30만 PV 그래서 나는 에이전트 그래요. 에이전트 에이전트는 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품이 좋고 싼지도 알 수 있고 누구에게 전달도 할 수 있고 회원도 등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걸 에이전트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뭐냐면 먼저 두 그룹으로 육성을 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 내가 좌측부터 제일 먼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나로부터 다음 분을 등록할 때는 좌측 분이 제일 먼저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줄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우측으로 나의 아이디가 들어가서 우측으로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이디로 가입할 수 있는 분 딱 딸랑 두 명 그러면 내가 두 명밖에 아는 게 아니고 세 명도 알고 열 명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분을 등록시킬 때는 여기 좌측의 아이디나 우측 아이디 그분의 아이디가 들어가서 후원인으로 지정되면 이렇게 아래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줄을 형성을 시키는데 회원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단계가 없어요. 단계가 무한 단계 계속해서 끝도 없이 이렇게 양쪽으로 달고 내려가도 모두 다 인정을 해주고요. 글로벌 원마케팅으로 전 세계에 애터미가 법인이 오픈되고 지사가 들어가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든 다 가입이 된다. 지금 현재 그렇게 지사가 열리지 않아도 지금 현재 70개국 이상이 회원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글로벌 멤버로 다 가입이 실시간으로 가입이 다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무한 단계 위력이 얼마나 좋냐면요. 기가 막힌 꿈의 마케팅이에요. 무한 단계는 저로부터 제가 1번이잖아요. 1번이면서 계속 등록을 하고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서 누군가 누군가 관심을 보이고 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러면 나로부터 1번인데 이분이 천번이든 만번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만번째 나왔든 천번째 나왔든 그분이 상관없이 이분이 여기에서 열정적으로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고 해도 모두 다 나의 매출로 다 인정이 돼있다는 얘기예요. 저하고 스폰서님하고 스폰서님 두 분하고는 거의 100만번 차이가 나요. 100만번 차이 그런데도 저의 좌우 매출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한단계 위력이에요. 그다음에 노정구 단장님하고 저하고는 200 한 7,80만번 차이 날 거예요. 그런데도 제 매출이 다 인정이 돼. 무한단계니까. 이미 노정구 단장님하고 제 매출하고 관계없이 이미 상한선이 돌파되셨으니까 그렇지만 상한선 되기 전에는 제 매출도 굉장히 귀했겠죠. 그렇죠? 이게 무한단계고 글로벌 원마케팅 저는 좌측에 우측에 몽골 회원분들이 나와 계시는데 저하고 몽골 회원분들하고는 거의 천만번이 넘게 차이 나던가요? 한 2천만번 정도 차이 날 수도 있어요. 무한단계이면서 글로벌 원마케팅 여기가 몽골이라고 봤을 때 글로벌 원마케팅 이분들이 실시간으로 매출을 일으키면 제가 다 저도 그렇고 제 스폰서님도 그렇고 모두 다 매출이 인정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동네 슈퍼에서 뭘 사셨건 마트에서 할인마트에서 사셨건 나 산거 외에는 포인트 드리냐고요. 드리디까 받은 적이 없죠. 그런데 여기는 저하고 아무 관계 없는 분이 사서 저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이유로 저한테 다 매출을 준단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1억도 버는 부자가 된다는 얘기에요. 혼자 일해가지고는 어디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불가능한 건데 여기서는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서 시스템 소득 돈이 열린 나무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수당은 어떻게 받느냐 첫 번째 여기 나의 매출은 일단은 나의 매출은 뭐냐면 내가 PV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크기에 따라서 나의 매출이 되게 되면 레벨 포인트가 커짐에 따라서 그 PV를 받을 수 있는 적용되는 것 그것이지 실제로 내가 수입을 받을 수 하는 건 하이 매출이란 말이에요. 하이 매출 그래서 우리는 추천인 제도가 없어요. 스폰서님이 등록을 시켰든 내가 등록을 시켰든 또 파트너가 등록을 시켰든 아무 관계없이 우리는 내 회원으로 다 인정을 해준다라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추천인 제도가 있다 그러면 내가 꼭 추천하는 사람 저는 세 분밖에 직접 제가 추천한 분은 세 분밖에 없어요. 그럼 세 분이 추천하신 분이 매출을 일으켜야만 거기에서 내가 추천수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 하위로 모든 분의 매출을 제가 다 인정을 받는 게 바로 추천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나 성공할 수밖에 없다. 애터미는 만약에 추천인 제도가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진입비라는 것도 없잖아요. 진입비가 있으면 소비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소비자는 못 만들어요. 아니 제품을 처음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시스템을 이런 걸 가지고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제품을 사라고 하는데 그 사고 들어올 소비자가 누가 있냐 소비자 못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고 제품이 좋고 싸기 때문에 등록이 대기에 돼 있으면 무조건 사서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소비자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월간 유지비 물론 진입비 있는 것도 안 좋지만 유지비가 있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매월 회원 유지 자격으로 어떤 회사는 4만원부터 해가지고 몇십만원까지 있어요. 저는 리더스클럽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사는 걸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달려있는 회원들은 어때요. 돈 가끔 가끔 한 번씩 받는데 매월 4만원씩 10만원씩 사라고 해봐요. 기분이 좋겠어요. 내가 왜 사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탈퇴되어 버리고 없어. 없는데 회원이 없는데 고객이 없는데 어디서 매출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야 매출이 나오는 거는 사업자들만 그래도 수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 마케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입비고 유지비 있어. 그런데 탈퇴돼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탈퇴될 때 새로 가입 좀 해봐. 그런데 가입해 주겠냐고 이분들이 에이 안해 안해. 그때 매월 얼마 사라고 하는데 내가 왜 하냐고 안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애터미에서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여기 남아있다가 보다가 보니까 누가 옆에서 유산균 얘기하다 보니까 나 회원 가입이 돼 있지 하면서 여기서 또 사고 화장품 얘기하니까 그 화장품이 그때 그 화장품이 이 화장품이냐 그러면 또 사고 회원이 계속 있으니까 늘어나잖아요. 전 세계로.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회원이 늘어나면서 수입이 되더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기적이에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일정산 매일매일 정산해서 여기가 30만 PB가 됐나 안 됐나 맨날 정산을 해보는 거예요. 괜히 정산하는 게 아니라 수당 주기 위해서 정산을 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매출을 다 점검을 하잖아요. 그래서 30만이 될 때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6만 원의 수당을 드린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또 매출이 나오면 30만이 될 때 또 주는데 이쪽이 좌측이든 우측이든 먼저 된 쪽이 안 없어지고 기다려준다. 무한누적으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기다려준다. 그래서 작은 쪽이 30이 될 때 딩동댕 하면서 또 드린다라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죠. 무한누적 무한누적으로 해서 그리고 후원 수당에 상한선이 있는데 먼저 등록되신 분들이라든지 멤버십이 잘 구축된 분들은 매출이 급속도로 올라가가지고 많은 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정 어느 특정인들이 매출이 많아가지고 이 수당을 다 가지고 가게 되면 다른 분들은 여기 하위에 나중에 들어온 분들은 가져갈 수 있는 매출 포인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배가 분배가 균형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분배를 맞추기 위해서 수당에 상한선을 두는 겁니다. 수당에 상한선 후원 수당에 그래서 30만 pb부터 5천만 pb까지 이렇게 일곱 체계의 후원 수당 지급 체계가 있습니다. 30만 pb 됐을 때는 플라스마스 6만을 드리고요. 이때 나의 본인 레벨은 30만 pb가 돼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회원이 늘어나다 보면 70만 70만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본인 레벨은 70만이 돼야 70만으로 적용돼서 후원 수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감에 따라서 150, 150이 되게 되면 플라스마스 24만 원을 받는데 이때 나의 본인으로서는 150만 포인트가 돼 있어야 되고 또 시간이 감에 또 240대 240으로 맞게 되면 플라스마스 36만 원의 수당을 받아요. 그리고 나의 본인 레벨 포인트는 240만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자 내 포인트를 안 쌓아놓고 내가 30만 포인트가 돼 있어요. 그런데 내 그룹은 좌측 우측이 커져가지고 240이 돼 버렸어. 그럼 얼마로 받을까요? 내 레벨이 240이 안 됐기 때문에 30만 포인트로 받아요. 그러니까 게임 포인트 내가 무슨 게임을 할 때 나의 레벨을 올려두듯이 그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본인 포인트로는 240만까지가 끝이에요. 5천만 포인트도 다 받을 수 있다. 5천만 포인트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상한선이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일곱 번째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1억이 뜨든 10만이 뜨든 1억이 뜨든 10억이 뜨든 관계없이 그냥 5천만 포인트로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맞는 사람들끼리 엔카이에서 적용을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30대 30이 맞는 사람끼리 엔카이에서 15점 가지고 수당 받아가면 땡. 그리고 5천만 PB 5천만 PB 맞는 사람끼리 엔카이에서 300점 엔카가 곱해서 맞으면 받아가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한쪽은 1억 됐는데 한쪽이 30 됐는데 나머지 1억은 어디 가니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계산해가지고 잘못됐으면 벌써 이거 바뀌었어요. 그런데 안 바뀌고 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엔가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균형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중자하고 똑같아요. 가운데 중자가 이렇게 네모난 떡이 있잖아요. 가운데로 딱 자를 수 있는 게 이 기술이 가운데 중자란 말이에요. 이 중간을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다네요. 그래서 중용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중용. 맹자. 노노 맹자와 함께 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15점부터 300점까지 줘가지고 수당이 늘어나면 수당이 커지면 PV도 늘어나고 수당이 작아지면 PV도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수당이 늘어난 만큼 PV가 갭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중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이 마케팅 이 후원수당을 이렇게 균형있게 짤 수 있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천재적이라는 거예요. 천재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직급이 있는데 좌측에 우측에 회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직급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일즈마스터인데요.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 사이에 좌측그룹 우측그룹 매출을 다시 한번 또 계산해봐요. 계산해봐서 250만 포인트가 됐다. 그러면 첫 번째 세일즈마스터라고 해서 직급수당 플러스 마이너스 50만 원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직급을 승급할 때는 포인트가 아닌 직급으로 세일즈마스터 두 명씩 두 명씩 나오게 되면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고 계속 나와 똑같은 직급 양쪽으로 두 분씩만 만들어지게 되면 임페리얼마스터까지 이렇게 승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에는 또 프로모션입니다. 이 프로모션 중에서 첫 번째 이번에 새로 나왔죠. 4월 2차부터 2022년 12월 2차까지 한시적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모션이 지금 대성공적이에요. 그래서 12월 지나면 2023년에 다시 정상적인 마케팅 플랜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 사이에 똑같이 여기 한번 후원수당 받아간 매출 포인트를 없애지 않고 다시 한번 확산을 해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150만 포인트 이 그룹에서 150만 포인트 이 회원에서 150만 포인트가 나왔다. 그러면 세미 세일즈 마스터 그래요. 그래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20만 원을 특별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0만 포인트 30만 PV 될 때마다 후원수당을 드린다고 했죠. 그럼 150만 PV가 되게 되면 후원수당은 다섯 번 받았겠네요. 그렇죠? 6만 원 드린다고 했잖아요. 한 번 빙고 될 때마다 곱해보면 30만 원 그래서 직급수당 20만 원 하니까 호름에 5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가 막힌 플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250만 PV가 다소 벽이 높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여기 세미 세일리부터 준비해서 착실히 올라가게 되면 순식간에 오토 판매사는 쉽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미 판매사가 되고 또 내 하위로 세미 판매사 또 한 분씩만 만들게 되면 나는 완벽한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잘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살자. 같이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위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미 프로모션은 세미 판매사 오토 판매사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본사에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하나의 사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진검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부지런히 하시려고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급 프로모션이에요. 세일즈 마스터가 되게 되면 해모임과 더페임 스킨케어 한 세트하고 이분인케어 사중 세트를 한 세트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하게 되면 약 200만 원의 안정적인 지속적인 시스템 소득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이아몬드 마스터고요.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좌측에 세일즈 마스터 두 명 우측에 세일즈 마스터 두 명 육성하게 되면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는데 이때는 세일즈 마스터 때 받아갔던 프로모션 외에 현금 100만 원 이때부터는 현금 프로모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샤론 노즈 마스터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두 분씩 육성하게 되면 되는데 200만 원의 현금 프로모션을 드리고 동남아 여행권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두 매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오토 샤론 노즈 마스터가 되게 되면 월 12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가능합니다. 스타마스터는 샤론 노즈 마스터를 좌측에 두 분 우측에 두 분 만들어지게 되면 스타마스터 됩니다. 현금 1000만 원 그 다음에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열마스터예요. 노열마스터는 좌측에 우측에 두 분씩 스타마스터가 되면 노열마스터인데 현금 5000만 원을 드려요. 그리고 이때는 유럽여행 10박 10일을 보내드리고 준대용 승용차와 후원 활동비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크라운마스터는 승급 프로모션으로 현금 3억 원을 드려요. 현금 3억 원 그리고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대형 승용차를 또 한 대 지급을 합니다. 이때는 그리고 후원 활동비에 500만 원을 매월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직급 임페리얼마스터 임페리얼마스터는 현금 10억 원을 재계차로 떠드리고 이때는 후원 활동비 천만 원을 또 드려요. 천만 원을 그리고 유럽여행권 10박 11일 여행권 4매 그리고 또 오피스텔 비서 150만 원 쓰실 수 있는 비서까지 딸려서 드리고 수용차는 운전기사까지 쓰실 수 있는 비용도 지급해줘요. 그래서 보니까 이 현금이 임페리얼마스터가 10억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임페리얼마스터부터 다이아몬드까지 하면 현금 프로모션만 13억 6천 3백만 원의 현금 프로모션을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페리얼마스터가 가시기로 해서 여기에 계시는 거잖아요. 오토판매 다 되시려고 여기 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13억 6천만 원의 이미 내 통장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들 13억 6천만 원 통장에 쌓여있는 겁니다. 계시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1호부터 지금은 12호까지 나와있죠. 7월달에 아마 12호 프로모션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호까지 임페리얼마스터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지게차로 떠받는 모습 보이시죠. 직접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에터미는 대단한 게 뭐냐면 무너지지 않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진입비가 아까 없다 그랬잖아요. 진입비 있는 데는 1번 그룹에서는 이미 진입비를 지불하고 들어와서 1번 그룹이 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2번 그룹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1번 그룹은 이미 진입비를 냈으니까 진입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없죠. 진입비가 2번 그룹의 진입비를 가지고 회사가 운영이 돼야 돼. 그러면 1번 2번은 이미 진입비를 냈으니까 3번 그룹에서 또 내야 되겠죠. 3번 그룹에서 낸 걸 가지고 또 회사가 운영이 돼야 돼. 그런데 1, 2, 3은 진입비를 냈으니까 안 낼 거잖아요. 4번 그룹이 와서 진입비를 내고 이 회사가 돌아가야 돼. 그런데 이 4번 그룹이나 3번 그룹이 만들어져야 말이지.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런데 애터미는 1번이나 4번 그룹이나 다 써야 돼. 어차피 써야 돼. 아주 1억씩 받는데 왜 다른 데서 사서 써도 되는데 애터미에서 꼭 샀으냐 그러면 거기 가서 쓰는 거면 여기 제품이 더 좋대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쓰고 싶으면 본인한테 살 필요가 없으니까 4번 그룹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매출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가 될 수밖에 무너지겠냐 이거예요. 안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왜 애터미를 해야 되나 이제는 왜 애터미를 해야 되냐 장기간 요즘에 코로나 정식이 거의 다 되갔죠. 하지만 그동안에 이 멍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소비자들은 보복 소비로 길거리 몰려 나와서 하신다고 하지만 기존의 사업자들은 그동안에 못 벌었던 게 상처로 남아있어가지고 소비가 된다고 해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걸로 갔다가 그동안에 진비지라든가 이자 내기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때 잘될 때 한번 넘겨보자 해가지고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민 중인데 잘 안 팔리죠. 또 누가 팔리겠냐고 이런 얼음구덩이 같은데 누가 들으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작년에 개인 파산만 5만큼 그리고 또 지금 물가는 어때요?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휘발유값 2100원이 넘었어요. 경유값이 2090원 10원 차이 정도 맞았나 그러니 차가 안 막혀서 좋긴 좋더라고요. 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 지금 이 애터미로 지금 내가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게 언제 끝날 것 같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를 닫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리고 집값이 지금 평균 12억 7천만 원 이에요. 12억 7천 8백만 원 우리가 300만 원씩 벌어가지고 100만 원씩 저금한다고 봅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30% 올랐어요. 그리고 일자리가 왔다 갔다 대이동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배달업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를 다 샀어. 배달하자고. 그런데 코로나 끝나니까 배달을 안 시키네. 오토바이 또 팔아야 돼. 어떻게 되겠어. 오토바이를 팔아야 되는데 오토바이 누가 사냐고 또 안 사요. 그리고 역 아르바이트. 코로나 때 힘들어가지고 이 매장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제 또 사람이 넘치니까 아르바이트는 내 매장도 해야 되잖아.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 또 구해야 돼. 아르바이트 또 안 와. 그러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더라고요. 업주들이. 오토바이 또 사가지고 또 두업으로 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배달이 없으니까 오토바이 그냥 또 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마땅한 일자리가 또 없어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찾기가 어려워. 그리고 지금 그렇다고 주식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어. 지금 3천이 넘은 게 2,400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30%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주식이. 암담하죠? 그리고 지금 가상화폐 어때요? 와.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 개미들이 주식으로 엄청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점 때 딱 팔아치고 안 했어야 되는데 또 해야 돼. 또 왜? 벌어야 되니까 해가지고 좔좔좔좔.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돼 버네요. 다 그분들이 대출받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기관은 다 팔고 있을 때 개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또 국제적인 정세가 또 그거에 따라 춤을 춰버리잖아요. 또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집값이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이걸로 좀 해가지고 어떻게 좀 튀겨가지고 집을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깡통 차버린 거예요. 빚만 지는 거예요. 빚만. 그래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젊은이들도 있더라는 얘기죠. 사회적인 요인이고 또 장기적인 요인은 문제는 뭐냐면 노후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덮쳐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지를 못하고 그냥 오늘 하루 살고 내일 하루 살고 해서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준비된 분들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미래를. 그래서 애터미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90년도에 사회계급도가 이렇게 된다는 10만 명 중에 3명만 부자로 살고 나머지 9만 9,997명은 서민으로 되어버린 그냥 서민도 아니고 정말 힘든 서민으로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90년도에 딱 가가지고 이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냐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바뀌어가지고 이제 사람이 어? 이거 왜 이러지 인지를 할 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그때는 늦어버려. 그러니까 인지하기 전에 미리 우리는 예측을 해서 미리 만들어 나가면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계속 들어오는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또 반대로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 길어나는 게 하나 있어 또. 이자 빚이 많은 분들이 이자가 길어나. 잠잘 때도 거기는 이자는 크리스마스도 없어요. 설도 없어. 한 달에 딱 얼마 적용해서 받잖아요. 그렇죠? 크리스마스니까 여보 하루 빼고 해서 이자 갚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안 해놓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뭘로? 애터미를 해놔야죠. 급속히 진행되고 4차 산업에 우리가 이제 발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사회가 발전할수록 정말 하이테크 하이터치로 갈 수밖에 없는데 존 나이스비트라는 그분이 메가트렌드라는 책에서 이 말이 처음 나왔어요. 뭐냐면 고도의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의 감성도 고도로 발전이 된다. 그래서 하이터치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눕면 또 자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자다 보면 허리 아프니까 또 일어나다 보면 또 앉고 싶고 사람이 사람이라는 게 계속 좋은 거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AI가 발달이 하고 그래도 하이터치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이터치가 되려면 뭐냐면 헬스케어 뷰티케어 내가 몸이 건강해 하이터치도 되잖아요. 편해도 몸이 아프면 편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식품 그리고 건강하면 뭐해 또 이뻐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또 뷰티케어가 또 발전해. 그런데 애터미가 뭐냐면 주 종목이 헬스케어하고 뷰티케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러분 미리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업이 번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헬스케어 내가 건강과 아름다움을 AI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일을 하고 시장 보고 그런 거는 할 수 있고 주식도 봐달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배고픈 거 그거 AI가 해줄 수 없고 대통령이 배고파가지고 야 내 대신 좀 네가 좀 먹어주라 해가지고 대통령이 배가 불러주면 좋은데 그건 본인이 꼭 해야 돼.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AI가 내가 배고프니까 AI 네가 좀 먹어줘. 그럼 내 배가 불러줘야 돼.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 사업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애터미 사업의 시작은 제품에서부터 처음에 체험을 해서 다 씁니다. 체험 안 해보고 회원 가입하신 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다 보니까 마트 체인지를 하겠죠. 애용자로 변해서 보상 플랜을 알고 보니까 이거 괜찮네. 이거 사업이 대박이네.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는데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자 마케팅 이란 말이에요. 양자 마케팅 효시가 바로 이 애터미라는 거예요. 애터미. 그래서 성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싱크 포인트가 있어요. 마트 체인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누구에게 끊임없이 알리면 되는데 뭐냐면 마트 체인지를 할 때는 제품이 좋고 싼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구분을 하는데 이 제품이 좋고 싼지는 누구나 다 알아. 이 세 살짜리도 살짝 꼬집으면 울어버리잖아요. 아프고 안 아프고 다 알아. 우리는 제품을 써보면 좋고 나쁘지 다 알아. 좋으면 마트 체인지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안 해요. 마트 체인지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한테 수당이 들어온다 말이에요. 누구에게 동생한테나 언니한테나 오빠한테나 엄마한테나 아무 해도 없고 좋겠다. 그렇게 된 생각만 들면 무조건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이 드시지 않는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시간만 투자하면 돼. 비용 투자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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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는 뭐냐면 세미나 시간에 꼭 세미나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세미나가 왜 필요한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세미나 들어오셔야 돼요. 거기에다 시간 투자를 1번으로 하시면 내가 제품도 써지고 누구한테 얘기도 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좋긴 좋다만 내가 그래도 팔로 다녀야겠다 하고 그러면 세미나 안 듣고 그러면 내가 마인드가 안 서고 내가 단련이 안 되기 때문에 몇 번 하다 그쳐버리고 말아요. 그걸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간 투자 세미나를 해야 돼요. 하다 보면 성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확신이 되죠. 확신 되니까 한 김에 계속 하자. 나올 때까지 가자. 금광 주인이 금광이 금맥이 있다고 해서 계속 팠어. 파도 파도 안 나와. 그래서 다음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런데 다음 사람이 또 파도 파도 안 나와. 다음에 팔았어. 세 번째 사람이 팠는데 파자마자 1m 파니까 금광이 나와버렸네. 금맥이 나와버렸네. 나올 때까지 가는 거예요. 확신은. 그럼 우리가 이게 100년이 걸리겠습니까 200년이 걸리겠습니까 1년 내지 2년 지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짧게 지금까지 간 세월이 70년이고 50년이고 다 그냥 찰나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년은 찰나에 찰나에 찰나도 안 돼. 그냥 깜빡하면 가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지속하기만 하면 된다라는데 그걸 왜 확신을 못 믿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꾸 돈을 벌려고 제가 30년 동안 했던 게 돈 벌려고 했던 거잖아요. 운을 벌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돈을 버는 것보다 운을 벌어야 돼요. 나로부터 운을 벌어야 돼요. 나로부터 회원을 꾸준히 하면 한 사람이 운 두 사람이 운 세 사람이 천명에 만명에 십만에 백만명의 운을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운을 벌어야 된다니까 그 운을 벌려면 나는 애터미마트니 주인이 돼야 돼요. 소비자로서 내가 존재할 건가 경영자로서 내가 존재할 건가 이것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마트에 아무리 가봐요. 내가 소비자밖에 더 되겠냐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경영자 애터미 경영자예요. 그럼 나는 주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제품 안 쓰면 왜 안 쓰냐고 또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쓰라고 달래기도 하고 그러실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분씩 한 분씩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이 운이 나한테 될 거란 말이에요. 둘이서 1번 2번 홀수는 네가 갖고 짝수는 내가 가져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홀수 중에 알짜배기가 있든지 짝수 중에 알짜배기가 둘 중에 있어요. 그런데 용케도 내 거는 알짜배기 없고 2번에만 알짜배기가 있네. 나는 평생 껍데기만 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운을 벌어놓으면 나는 홀수 까고 너는 짝수 까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계속 껍데기만 까고 있는데 여기는 계속 알을 까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는 뭐예요? 내 거. 그렇잖아요. 아니 이분들이 다 내 하위에서 쓰면 나한테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자산업이 된단 말이에요. 애터미가. 그것을 우리는 실현을 하자. 그래서 내 선택의 결과 내가 정말 선택 하나 잘해가지고 돈이 열리는 나무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 자유 균형 잡힌 삶이 있는 돈이 열리는 나무를 내가 하나 심어가지고 가난의 탯줄을 끊어버려야 돼. 가난의 탯줄. 이미 부자이신 분도 계시지만 이미 부자이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 더 좋은 사업을 하시면 되고요. 나 진짜 힘들어. 그러면 부자로 사시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탯줄이 계속 자식들까지 연결이 손자들까지 연결이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가난의 제가 우리 부모님의 가난을 이어받아가지고 더 가난했잖아요. 저는 빚까지 있어버리잖아요. 우리 부모님 빚이 그러니까 그 탯줄을 저는 끊기 위해서 애터미에서 집중을 했던 거예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코로나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제가 코로나가 올 줄 알고 애터미를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미래에 내 삶이 어떻게 되리라고 저는 예측을 했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알아보신 여러분 이 애터미 됩니다. 성공할 수 있는 인자가 100% 있습니다. 그걸 믿고 지속해서 1년 후 2년 후 3년 후 모두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터미 진짜 대단하시죠?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애터미 사업 설명을 해주신 이양수 스타 마스터님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